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 거래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항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엄은 상품 매입시에 사용하구요 그 외의 거래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즉 상품을 사오면 외상했다고 하면 외상매입금 어음을 발행했다면 지급어엄을 하시고 상품이 아닌걸 사오면 외상을 하든 어음을 발행하든 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매입시 발생된 반품 애누리 매입할인시 매입한출 및 애누리 매입할인으로 처리합니다 이 부분은 재고자산 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고자산은 사올 때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으로 처리를 하구요 그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한 재고자산에 문제가 생겨서 반품 애누리 할인을 할 경우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고 상대 계정에 매입한출 및 애누리 매입할인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상환하기를 하고 빌리면 단기차예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급여이자 강사료 등을 지급하면서 온천징수할 경우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계약금은 언제 받게 되냐면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기로 하고 판매하기로 하고 착수금, 계약금, 조로 그런 명칭으로 받을 때죠 그래서 판매하고 관계됩니다 파는 것과 관계되구요 선급금은 구입하는 것과 관계되죠 그 다음에 대급을 받았는데 온일을 알 수 없을 때는 가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중료계정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지급어원, 미지급금, 예수금, 가수금, 선수금, 단기차예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유동부채에 속하는 계정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7월 1일 일신산업에서 상품 125만원어치를 매입하였다 상품을 사면 상품입니다 배금 중 2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현금은 현금이죠 외상의 이름 상품 사오면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고요 상품이 아닌 걸 사오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은 채무임으로 시험 보실 때 채권 채무에 거래처를 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거래처 입력과 관련해서 채권 채무를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써드리겠습니다 시험법에 관계되는 부분을 첫 번째 외상매출금 채권 쪽부터 먼저 쓸게요 받으러움 그 다음에 미수금 단기대여금 그 다음에 선급금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부동과 수표 이 계정은 시험 문제에 나올 경우 무조건 거래처를 입력한 겁니다 나머지 계정에 대해서는 지시에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그럴 때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무도 똑같은 방식으로 써드리면요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어음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그 다음에 선수금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지금 쓴 계정은 무조건 거래처를 입력하는 겁니다 무조건 거래처를 입력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거래처를 입력하지 마시오 그러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입력하는 거고요 이게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채권 채무 계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지시해서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이거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어느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에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넣는 겁니다 채권 채무를 정확하게 잘 모르면 일단 거래처를 무조건 입력하고 보시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시험 보실 때 거래처는 채권 채무만 찾아서 채점합니다 따라서 채권 채무가 아닌 그러한 계정에 거래처를 넣으면 감점을 하거나 틀리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입력을 해놓고 보시는 거죠 입력해서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죠 중요합니다 암기 해주세요 암기 몇 개 안 돼요 잘 보니까 몇 개 안 되죠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도의 외상매입금 600만원을 외상매입금의 이름은 외상매입금이죠 당점거래은행인 제3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보통예금의 이름은 보통예금이죠 송금수수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하고 수수료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됐다는 말이네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아 차변에 예 수수료 비용 외상매입금은 600만원 수수료는 2000원 그래서 보통예금 대변에 600만 20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의 거래처 상도를 입력하는 거고요 부채 감소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됩니다 자 비용이 부채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해요 혼합 거래고 자 이 거래는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하는 거죠 예 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채무이니까 거래처 넣으셔야 돼요 네 거래처 넣어야 될 계정을 써 드렸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오셨다가 그 계정이 꼭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를 골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7월 3일입니다 유담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28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변의 외상매입금이죠 이게 차변이고 대변의 당좌수표 발행하면 뭐예요 당좌의 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래처 입력 대상이죠 예상매입금에 거래처 입력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했어요 유담상사를 차변대별로 넣는 거죠 부채 자산만 나왔으므로 교환거래고 자 이번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7월 4일입니다 주식회사 영진문구로부터 상품 13만 5천원어치를 매입하고 상품의 이름은 상품입니다 상품을 사왔으니까 이게 차변이죠 대금은 다음 년도 1월 5일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상품을 사오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그 어음은 지급어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급어음은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 채무임으로 영진문구를 입력해 줘야 되는 그런거죠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수민상사 주식회사의 외상매입금 200만원 중 1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여기서 어음만 알아내면 돼요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이고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입니다 외상매입금이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을 때 쓰는 계정이므로 거기에 따라서 어음을 발행하면 그 어음은 상품상급과 관계 되니까 지급어음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지급어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매입금에 거래처 입력하는 거고 수민상사 주 그 다음에 지급어음도 이 지급어음도 거래처를 넣어야 되죠 수민상사 주 이렇게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금액은 각각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감소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 거래처 넣는 거고요 거래처 넣으실 때 번호까지 넣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현재 대왕마트에 대한 지급어음 총액 1616만원이 당자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차변 대변 지급어음에 거래처 넣으면 되잖아요 부채 감소 자산의 감소 지급어음에만 거래처 넣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다음 년도 4월 18일 상환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차입하여 당전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돈을 빌린거죠 차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에 상환일이 1년 이내죠 회계에서 1년이라면 다음 년도 말까짐으로 다음 년도 4월 18일이니까 1년 이내가 맞아요 단기차익금 이렇게 쓰게 되고요 1200만원씩 입력하게 되죠 단기차익금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 채무 계정입니다 신한은행 이렇게 됩니다 신한은행이 여러 개 뜨는데요 시험 보실 때 신한은행은 하나만 뜰 겁니다 여러 개 뜨면 어느 개 적합한지 보겠습니다 앞에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98000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신한은행은요 뒤에 나와 있는 신한은행은 여러분은 하나만 나올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을 하다가 신한은행이 두 개 나온 거죠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는 신한은행의 당자예금 보통예금 이런 계좌를 개설했을 때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하나만 나오니까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3다은행의 당기차익금 상환액 1200만원과 이자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기차익금의 이름은 단기차익금이고요 차입이니까 차입에 따른 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차익금을 갚았다는 말이므로 차익금을 갚으면 부채 감소니까 단기차익금 차변 그 다음 이자는 비용이니까 또 차변이죠 대변에 뭐예요 현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차익금에 거래처 3다은행을 넣으면 되겠고요 이 거래는 혼합거래고요 이 거래 입력할 때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험 보실 때 그래야지 하나의 전표로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출금 출금 두 번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금은 차변의 계정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일 때만 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차변 대별로 든다고 그랬습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9번을 보겠습니다 영업 과장이 거래처 손님을 만나 식당에서 접대하고 국민카드로 7만원을 결제하였다 국민카드는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외상이죠 접대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영업을 위해서 접대한 것이므로 영업을 위해서 접대한 것이므로 이거 판매 목적으로 접대한 거죠 판관비 그 다음에 이거 외상이잖아요 신용카드로 물건 사면 외상이란 말이에요 외상은 외상 매입금하고 미지급금 두 개가 있는데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상품 산 게 아니므로 금액은 7만원씩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중요한데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를 넣어야 되므로 국민카드를 입력하셔야 되는 거죠 자 9일 접대라고 쓰시면 접대비가 여러 개 뜨는데 판매 관리비 고르고 7만원 넣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임으로 카드사한테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카드사로 입력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 사후 노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근 좋은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회식 이름 뭐예요 복료후생비죠 예 복료후생비 판관비 골라려고 외상했죠 외상은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 두 개가 있는데 외상 매입금은 상품을 사왔을 때 쓰는 거고 상품을 사왔을 때 쓰라고 돼 있고요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머지 외상은 미지급금 쓰라고 그랬으므로 미지급금 처리가 됩니다 27만원씩 되고 미지급금은 채무임으로 식당을 넣어줘야 됩니다 좋은 식당 자 복료후생비 판매관리비 고르세요 판매관리비 811번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상품의 수송용 트럭 구입대금 중 12개월 할부로 구입을 했대요 현대자동차의 6월분 현대자동차에서 구입했나 보죠 할부금 150만원을 한남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지문을 잘 보면 12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했고 그 중에서 6월분을 납부했다고 그랬으므로 트럭은 상품이 아니니까 할부로 구입했을 때 미지급금이죠 예 미지급금 12개월 할부니까 그래서 그 미지급금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돼요 150만원씩 자 그리고 미지급금에 거래처 입력되어야 되니까 현대자동차 자 그리고 이 거래는 차변의 계정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이므로 출금으로 넣을 수 있고요 출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거는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보시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처 주식회사 초롱 가방과 상품 값상품 공급가액 800만원 세액 80 여기서 세액은 부가세를 말합니다 납품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상품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거네요 읽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금 받으면 현금이고 계약금의 이름만 알아내면 되죠 뭔가를 팔기로 하고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그 계약금은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이게 채무죠 계약금을 받으면 물건을 줄 의무가 생김으로 채무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10%니까 800만원에 10% 이런 뜻이죠 그래서 800만원에 10%는 80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선수금은 이게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니까 초롱 가방 이렇게 들어가고요 물건은 아직 주지 않았으므로 거래가 아닙니다 상품은 아직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거래 아닌 자 이 거래는 차변에 현금 하나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으므로 입금으로 입력할 수 있고 입금으로 입력할 수 있는 거는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입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은 2번입니다 예산수금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금을 선택하시면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와 계약한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고 계약금 50만 원 제한 잔액은 전부 예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상품을 팔았다 라고 그랬으니까 매출 처리하라는 말이죠 네 상품 매출 이거 상품이 아니고 상품 매출입니다 이렇게 팔았다 그러면 상품에다 이익 붙여서 파는 거에요 사원상품 온가에다 이익 붙여서 파는 거니까 상품 매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50 그랬으니까 판매하고 관계되는 계약금은 선수금이라고 그랬죠 예 물건을 줬으므로 계약금 선수금은 없애고요 50 나머지 외상으로 하였다는 상품 팔고 외상하면 뭐하라고 그랬어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는거죠 450 이렇게 되겠네요 선수금하고 외상 매출금 채무 채권이므로 거래처 신고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13일입니다 차변에 차변에 선수금 신고 넣고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복사하는 거에요 거래처 복사할 때 번호까지 복사하는 방법 플러스 엔터 자 거래처 우리가 공부할 때는 무조건 그 코드 즉 번호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쓴 거에요 수익의 발생 자산의 감소가 아니라 수익의 발생 그래서 대변에 썼습니다 자 이거 손이 꺼려야죠 예 수익이 혼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홀분 영업사원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종업원 급여 계좌로 이체하였다 영업사원의 급여 이름은 급여잖아요 그대로 급여 비용의 발생 뗀 거 원천징수한 거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면 예수금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급여는 770 이렇게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뗀 거는 어떻게 해요 이게 더해야죠 43만원 더하기 43,000원 473,000원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요 비용의 발생 부채 증가 자산의 감소 손익거래 이렇게 되는거죠 자 급여 예수금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을 보겠습니다 7월 15일 5일분 급여지급시 온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거 온천징수할 때 예수금으로 잡아놓는다고 그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돈 이걸 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12만6,000원인데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금 정리하라는 문제네요 예수금 현금 12만6,000원 12만6,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차변에 계정과목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 나오니까 출금으로 넣을 수 있고 출금은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을 수 있죠 자동으로 현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16번입니다 7월 16일 출장중인 영업사원 윤광연으로부터 내용을 알 수 없는 150만원이 당사당자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알 수 없는 돈을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수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당자예금 대변에 가수금 150만원씩 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입니다 가수금 가수금 50만원의 내역이 일신산업에 대한 상품매출 계약금 상품매출의 계약금이니까 이게 파는 것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선수금 30만원과 외상매출금 해수액 2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가수금은 내역이 밝혀지면 그 계정으로 대체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수금을 없애고요 선수금 외상매출금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알 수 없는 돈 50만원으로 50만원으로 그 원인이 밝혀졌어요 50만원 중에 30만원으로 계약금 받은 거고 나머지 20만원은 외상매출금 받은 거다 그래서 가수금이 사라집니다 선수금하고 외상매출금에 거래처 일신산업을 각각 넣어야 됩니다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가수금이 위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엔터 쳐서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선수금에 선수금에 거래처 넣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에도 거래처를 넣는데 거래처가 같죠 네 그러므로 거래처 복사해요 플러스 엔터 금액 수정할게 없으므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